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예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푼지 아니할 줄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리. 너희를 어져롭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이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정말 너무 춥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참 자유인임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제약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유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각인될 줄 믿습니다. 자유로웠던 이 생활 속에서 제약받는 것 중에 제가 참 아쉽고 마음 아픈 것이 어린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때 마스크를 끼고 뛰어노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랩런트들이 달릴 때 막 웃으면서 신나게 달리는데 그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앞으로 호흡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니까 호흡이 짧아지는데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갈지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누렸던 평범한 자유가 얼른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정, 헌장이라는 이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우리가 영적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요즘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만난 한 랩런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중학교 랩런트가 어떤 한 아이를 이렇게 전도해왔습니다. 사역하는 교회 처음 왔으니까 상담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에게서 들었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영접을 한 후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은교회에 있었는데 여기보다 더 큰 교회에 목사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폭행한다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때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도 하고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를 퍼마하라는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 속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자유함이 넘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가 진짜로 보아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내시고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자유함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외침에는 예수구스도를 통한 참 자유를 빼앗기고 눌린 신앙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저주의 재앙 가운데 죽어있던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잡혀있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공중권생자분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갔던 우리의 죽어있던 삶 가운데 근원적인 자유를 주셨음에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보여지십니까? 정말로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눌려있는 그 무언가가 아닌 정말로 복음화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율법 율법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요? 죄가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중에 율법을 하나하나 따지면 결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안 지켜야 될 것인지 헷갈리는 게 우리입니다 이 열 개도 기억하기도 힘든 우리는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조문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613가지 중에서 두 번째에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한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613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거기서는 구렛나루도 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쭉 613가지를 보는데 참 힘들겠다 이 사람들의 빠득빠득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더 제게 와 닿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속량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참 감사하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례를 받아야 한다면 한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 한례가 특별한 것이냐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셔야 했는가 한례가 무엇인가요? 표피를 자르는 것 이렇게 고상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고래 잡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한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율법의 생각에 메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메어 있다 그러면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여기에 갇혀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례나 무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송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율법의 굴레에 메어 있지 말고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도 사단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식, 상처, 질병, 실패, 낙심을 가져다주어 분노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것 또한 자기의 생각이 빠져나올 수 없어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잘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도 잘 바꾸고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바꾸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느 권사님의 암 수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권사님인데 갑자기 선고받은 암 수술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2인 1조 이걸 하게 되면서 그 남편 직사님 만나러 가면서 그 권사님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는지 항암 중에도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직사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가족들의 신앙이 뜨문뜨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본인도 이렇게 차갑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아프시니까 릴레이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해외에 있는 그 가족들도 이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참 본인의 그 암으로 인해서 가족이 복음으로 원네스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냐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복음 안에서 올바른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우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지도 않는 미래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를 속박시키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멍해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관에 프리더미즈 낙프리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갑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실수하고 넘어지다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300% 자유를 누리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른받은 자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하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한매친 기도를 통해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믿지 않아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를 하는 지사님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가족이 원네스되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종로를 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만 복음을 들었으면 되었지 나만 잘 살면 되었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방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최고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장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은 섬길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래된 내 상처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남이 한 쓸데없는 상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있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서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얻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힘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에는 이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속 누려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유암의 핵심이 뭐라고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어 열려 예원교회가 하는 진정한 성교회의 눈을 뜨실 줄 믿습니다 80세부터 다시금 성교회의 사역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각오가 어제 특강을 통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든지요 모세를 부르신 그 나이에 다시금 뛰시려고 하는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몸의 상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39세의 응답을 누리시면서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도 가기도 힘든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이 시간 언약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공관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참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셨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포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이 예원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피로를 따라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다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해돼서 생긴 것이 무엇인가요? 공산주의입니다 본질을 놓친 그저 인간의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이 공산주의 무엇을 놓쳤습니까? 138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함을 놓친 결과입니다 그 공산주의의 결말을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놓친다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만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시도를 통해 영적 자유함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을 잘못 누리면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잡고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이 묶여있는 종의 멍해가 무엇인가 발견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이 자유함을 누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스친구 박스친구 박스찬